전해드린 대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공항으로 입국해서 검찰에 조금 전 체포돼서 선제 압송 중입니다. 관련 내용 이제 계속해서 이 얘기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정진상 전 실장 뇌물 혐의 재판도 오늘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진영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천 전 사령관이죠. 미국에 도피한 지 한 5년 전에 도피를 했었는데 갑자기 귀국을 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세월이 굉장히 많이 지난 것이고 이미 관련돼서 혐의를 받았던 그 당시 혐의가 핵심이 뭐냐면 내란 예비 음모 혐의였던 것이죠. 결국 2017년 2월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예정이 돼 있었고 그랬을 경우에 기무사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혼란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문건이 과연 내란 예비 음모와 관련된 것인가 아니면 정당한 기무사의 업무인가 이것을 두고 지금 문제가 됐었는 것 같은데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이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적 평가가 사실상 상당 부분 지났던 것이고 결국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같이 있다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었는데 어쨌든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에 결국 체포 영장이 그때 발부돼 있었거든요. 그럼 한국에 들어오면서 신병을 바로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이 내란 예비 음모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수사를 받은 다음에 기소일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변호인을 통해서 직접 나가서 소명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왔는 것이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조현천 전 사령관 이제 검살로 압송 중입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해당 문건을 지금 작성 지시한 걸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해 9월에 당사자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변호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관련된 부분들을 진술을 하겠다라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작성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인한테 유리하게끔 지금 진술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는 있는데 관련된 당사자들의 관련된 다른 진술들을 이미 파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비추어서 본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여기에 관련된 진술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 내란 예비 음모라면 상당히 중재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중재인데 예전에도 내란 음모나 이런 것 관련해서 법정 최고형이 내린 적도 있었고 만약에 이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형벌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음모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란죄는 국가에 대한 살인행위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와 법정형이 거의 비슷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만큼 형 자체가 상당히 법정형이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란 관련되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지난번에 정부에 있었던 합동수단에서 기소하지 못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오히려 지금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정상적인 업무를 했고 오히려 그 당시 2급 비밀문건을 공개적으로 공개했던 사람들 지난 정부의 사람들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아니냐라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고소를 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함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정말 그것이 기무사에서 아니면 박근혜 전 정부에서 내란 예비 음모를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공세를 하려고 하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인지 그 사실을 검찰에서는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이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하는 게 내란 예비 음모 의혹제를 불러서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 정부가 공무상 누설을 수사를 하는 겁니까?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체포영장에 발부된 죄명 자체가 내란 음모다 보니까 내란 음모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내란 음모와 관련해서는 내부 실질적인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내란 음모 혐의뿐만 아니고 그와 같은 문건을 숨기기 위해서 허위로 공무상을 작성했다든가 아니면 가장의 어떤 TF를 만들었다라는 이른바 직권남용 혐의 같은 것들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내란 음모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소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그 이외에 관련해서 그와 같은 문건이 있다는 것을 공개되는 걸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직권남용 혐의로 해서 기소될 수 있는지 여부가 오히려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가장 큰 내란 음모가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후폭풍은 그와 같은 문건을 공개하고 내란 음모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전 전권을 전 전 정권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을 공개했던 문재인 정부의 합과 또 합동수사단 거기에 책임이 몰아갈 가능성도 역풍이 물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변호사님 말씀대로 내란 예비 음모가 나중에 기소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을 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미리 알고 그것을 알고 마음에 5년 동안 도피해 있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들어온 것은 이런 내용들을 좀 미리 알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계속 주시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젠가는 들어와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했었을 텐데 계속 도망다닐 수 도피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변호인과 계속 상의를 했었을 거고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재리일 유리한 본인에게 유리한 시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만약에 지금 들어와서 조사를 받고 협조를 한다면 어느 정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 지금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수사 상황이 들어오는 데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 이제 과연 이제 열리기 4가지 혐의가 구속돼서 됐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대장동 철화동류와 관련해서 420억 원을 실질적으로 수뢰한 다음에 부정처사를 한지 여부. 뇌물죄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이외에 유동규 씨를 통해서 한 2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대장동 사건이 있기 전에 위례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위례 관련되는 세력들에게 210억 원 정도의 돈을 몰아줬다는 취지에서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결국 가장 큰 관건은 위례에서 대장동 세력이 성공을 하니까 그와 같은 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대장동에서 이어서 더 크게 해먹자.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본인이 업무의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았는데 그 뒷돈이 400억이 넘는다. 이 혐의를 지금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에서, 재판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쟁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428억 약정 의혹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에게도 어쩔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아직 이재명 대표에 관련돼서 428억 약정에 관련된 부분은 기소 내용에서 좀 빠져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수사는 지금 계속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법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진술들이 나온다면 어쨌든 최종 정착지의 결정권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연관성 그리고 핵심 증언들 이런 부분들을 연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온다면 전국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진상 실장은 지금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인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부인하는 것은 헌법상에 지금 있는 자기 부자의 거부권,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그렇게 부인하지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유죄로 공수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한 양영상 불이익은 실무상 불가피하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진상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런데 법원에 와서는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에서의 어떤 나온 압수수색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증거 그리고 관련되는 대장동 세력과 당시 서로 도용 결의를 했다라고 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떤 증언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은 유죄의 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있는 각종 증거와 관련된 항변 이거는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누군으로부터 들었다라는 그런 것 가지고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해달라 이런 취지거든요. 결국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증거의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좀 더 물적 증거가 얼마나 확보됐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정 전 실장을 비롯한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상 유무죄 여부도 갈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판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테지만 정 진상 전 실장의 재판에서 나올 수 있는 진술들, 증언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 관련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당연한데요. 이재명 대표와 지금 제일 가깝다고 보여지는 정 진상 전 실장이 관련된 재판이고 지금 재판에 관련된 핵심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최종적 판단에 이재명 대표가 있느냐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당사자들이 재판에 나와서 정 진상 실장에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진술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 진술을 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수사나 재판에 새로운 동기라든지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단서가 제공이 된다면 수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속도를 내게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린 김용전 부원장의 재판에서는 남옥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김용전 부원장이 김만배 씨의 돈 1억 원 중 일부를 가져갔다. 이런 새로운 증언을 내놨습니다. 자 이게 이 428억 약정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남옥 변호사가 김용 전 원장의 어떤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 세탁을 했기 때문에 단순한 주장이 아니고 그거는 법적 증거가 되는 증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예컨대 이제 김용 원장이 와서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 들고 가는 쇼핑백이 특정 백화점의 브랜드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쇼핑백에 꽃무늬가 있었고 그 색깔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후 사정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 것은 상당 부분 신빙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은 본인이 김용 원장한테 이제 경선 자금으로 준 돈과는 완전히 별개의 자금으로서 김만배가 준 돈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천화동인 1호의 세후 428억 중에 일부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그 또한 유동규 씨도 직접 돈을 주면서 나중에 남욱에게 그와 같은 얘기를 했다는 것이 서로 일치되는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서로 일치되는 증언을 어떤 서로가 짬짬이 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면 그 자체로서 유력한 김용 전 부원장의 유죄 증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재판에서 어떤 또 핵심적인 증언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 의혹 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의혹에 열리된 A 씨의 구속영장이 일단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검찰이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데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영장은 기각이 되는데 영장이 기각된 이유를 좀 봐야 됩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영장이 발부가 될 때 여러 가지 요건을 판단을 하는데 법원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구속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이미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고 객관적인 증거도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또 실거주지도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A 씨가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들을 많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구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좀 차질을 빚을 수는 있겠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관련된 녹음 파일들이라든지 실질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에서 앞으로 조사나 재판에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